이번 시간에는 iframe과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프레임, 또 iframe이라고 하는 것은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프레임이 복잡한데요. 프레임은 복잡하면서도 최신 html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html5에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레임은 건너뛰거나 아니면 나중에 완주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프레임을 보시거나 또는 프레임이 필요할 경우에 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iframe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iframe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iframe이라는 것은 하나의 웹페이지 안에 다른 웹페이지를 삽입하는 기법 이런 것들을 iframe이라고 합니다. 여기 생활코딩 홈페이지 보시면 생활코딩은 유튜브를 동영상 플레이어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게 유튜브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 자체는 오픈 튜토리얼스의 생활코딩 홈페이지의 웹페이지죠. 그런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안쪽은 이 생활코딩의 영역이 아니라 이 부분은 유튜브의 영역입니다. 요소검사를 통해서 한번 보죠. 여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보면 자 여기 이 div element 아래쪽에 iframe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element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iframe이라고 하는 element가 유튜브의 페이지를 생활코딩의 홈페이지로 삽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속성이 요 sic로 따따따따.youtube.com embedded 뭐 블라블라 이렇게 적어주면 요 embedded 블라블라에 해당되는 웹페이지가 이 생활코딩 홈페이지 안에 이렇게 착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법을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iframe이라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태그명이 iframe이라는 거죠. 그리고 sic, sic는 소스의 약자죠. 불러올 웹페이지의 url을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스크롤링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지정하는 건데요. yes, no, auto 이 중에 하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yes를 지정하게 되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스크롤링을 허용하는 것이고 이 스크롤 여기 옆에 보시면 이 사이드바에 있는 이 스크롤 있잖아요. 이게 스크롤이죠. 자 이 스크롤을 필요 없는 경우에도 요것을 항상 노출시킨다는 거고요. 이 no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도 스크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페이지가 잘리고 잘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열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auto라고 하는 것은 스크롤이 필요한 경우에만 자동으로 노출한다는 것인데 요게 이제 기본값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크롤링 값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auto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스크롤 아이프레임을 지원하지 않는 아주 오래된 브라우저인 경우에는 이 아이프레임과 아이프레임 사이에다가 이 대체 정보를 제공을 하면 그 정보가 표시가 되면서 아이프레임이 없는 사용자들 아이프레임을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들에게 어떤 대체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프레임에는 이 위스나 하이트나 프레임 보더와 같은 요건 이제 폭 프레임의 크기 요건 높이 요건 이제 프레임의 프레임의 테두를 쓸지 안 쓸지를 지정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 표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속성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CSS를 통해서 제어하는 것이 권장되는 겁니다. 요런 것들은 옛날에 CSS라는 언어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때 나왔던 이 속성들이에요.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이죠.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JSP들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화면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결과 페이지를 보면 요거를 한 90% 정도로 바꾸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화면의 결과 페이지가 요렇게 중간이 뻥 뚫리면서 이 뚫린 구멍 안에 아이프레임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IC에 들어가 있는 OpenTutorial에서 좀 OIG라고 하는 것이 이 뚫려있는 구멍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뭐 저희 블로그를 여기다가 요렇게 하고 런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 블로그가 요렇게 요 잘린 부분에 부분으로 한 페이지의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width는 폭인데 만약에 이거 50으로 하게 되면 이 전체 폭 여기 있는 리조이트 부분의 전체 폭에 반등분된 만큼 아이프레임의 크기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 height는 높이일 거고요. frame border는 이 프레임의 그 테두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스크롤링을 no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런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 웹페이지를 스크롤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아이프레임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아이프레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튜브 같은 솔루션은 유튜브 같은 이 서비스를 어떤 특정한 페이지에 삽입하는데도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 페이스북의 버튼이나 트위터의 버튼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을 딱 클릭하면 이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탁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 영역이 여러분의 웹페이지가 아니라 오픈 튜토리얼스의 웹페이지가 아니라 아이프레임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페이스북에 로그인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클릭하면 그것은 곧 페이스북의 웹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이 버튼을 클릭한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